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1년 산업안전기사 실기합격을 위한 합격전략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수월하게 그리고 또 짧은 기간에 여러분들이 실기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저하고 함께 그 고민을 해결하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사항과 그리고 합격의 지름길. 여러분들은 필기를 합격하셨기 때문에 실기에 관련된 사항은 조금 변화가 있는가 필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실기시험 검증방법 및 합격기준은 이렇습니다. 단단 및 주관식 필답형이 있고 작업형이 있습니다.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단답형 주관식이고 약 13문항 정도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13문항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 14문항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13문항 전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한 1시간 30분 정도 주어집니다. 또 시간도 한 충분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이러지는 않더라고요. 55점을 줍니다. 필답형에. 그래서 55대 45로 채점을 해서 100점 만점을 합니다. 필기처럼 과락이 있거나 이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전체 60점이 넘으면 합격이 되는 걸로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업형은 동영상 문제가 주어집니다. 1인 1 컴퓨터를 이용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주어진 문제지에서 문제를 보고 답안을 작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 9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고 1시간 정도 주는데 시간은 충분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작업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그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강의를 할 때 제가 이 실기 또한 오프라인 강의에서 가장 짧은 기간으로 기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게 40시간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해서 40시간을 하고 나면 토요일 날 시험장 가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 40시간 하시는 분들한테 이 작업형에 관한 것은 마지막 수업시간 한 4시간 정도를 하려 해서 합니다. 결국은 별로 내용이 없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 작업형은 따로 공부한다기보다는요. 결국 우리가 필기 합격할 때 했던 공부 내용과 실기 필답형에 했던 공부 내용을 영상에 응용하고 적용시키는 그 방법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업형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하거나 궁금해하거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없다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그래서 앞에 했는 공부를 어떻게 해왔느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좀 부실하면 작업형에서 굉장히 힘들다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필기나 실기 필답형 공부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하신 분들은 작업형은 오히려 더 쉽네. 왜? 정답이 없습니다. 영상 상황을 보고 창의적인 답안을 내어서 내가 내 방식대로 답안을 쓰시면 오히려 더 암기했는 걸 밖으로 꺼내서 답을 적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작업형에도 필답형 스타일의 작업형과 작업형 스타일의 작업형이 따로 또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또 그걸 구분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또한 법령에 관련된 사항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못된 법 내용을 알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내가 잘못된 오답을 적으면 굉장한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주 민감한 부분이 법인데 이번에 2021년에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해마다 이 3회 이상 제가 개정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 내용도 물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지만 이 KEC법 한국전기설비규정에 관한 사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안전 중에서 출제 빈도가 아주 높은 실기 쪽에서도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수치나 부분적인 개정이 아니라 전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새롭게 제정해서 나온 법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를 다 바꾸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지 하고 그냥 따라 오시면 되는데 그 전에 제정되기 전에 법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조금 혼란스럽더라도 빨리 이 내용을 여러분들 공부한 걸 싹 잊어버리고 다시 정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려드립니다. 전압구분도 저압이 완전히 바뀌었죠. 1000V, 1500V로 많이 상향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압절러의 절연 성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과거에는 전압기준으로 해서 150V, 150에서 300, 300에서 400, 400V 초과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0.1, 0.2, 0.3, 0.4MW로 구분하던 것을 지금 보시다시피 전압구분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던 특별저압, ELV에 관련된 사항이 SELV, PELV, FELV로 나오고 전압은 500V 기준으로만 구분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전압 또한 같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절연저압은 많이 상향됐죠. 0.5, 1.0, 1.0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이 다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지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종별 접지라 해서 1종, 2종, 3종, 특 3종으로 구분을 하고 거기에 관련된 저항값과 접지성 굵기가 실기 문제에서도 아주 단골로 거의 빠지지 않고 나왔던 내용이었죠. 그 내용이 100% 싹 없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내용으로 지금 바뀌었죠. 이제는 개통접지, 보호접지, PELV 시스템 접지로 구분을 하고 종류로는 단독, 공통, 통합 접지라는 형태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본 수업 시간에 제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실기시험 합격의 지름길, 지름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기시험에서는요. 암기하여 답안을 작성하겠다는 생각을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암기할 게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암기는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암기를 하셔도 그 암기한 내용을 나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 창의적인 답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해하고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지 않고 개념을 모를 경우에는 그렇게 내 방식대로 창의적인 답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나만의 창의적인 방식,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우면서 여러분들은 교재 내용을 봐서도 알 수도 있습니다만 교재 내용만 봐서는 이게 현장에서 무슨 얘기지라고 또는 이 용어가 어떤 뜻이지나 하는 걸 힘듭니다. 그럴 경우에 제가 도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이러한 용어의 의미가 있고 현장에서 이렇게 이렇게 쓰이고 있는 기계 설비다라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아 그건 이렇게 설명해도 되겠네. 아 그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결 답안 적기가 더 좋습니다. 채점하시는 분들도 암기에서 적은 답안과 창의적인 답안이 구분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나는 책대로 했는데 왜 떨어졌습니까? 라는 분들도 있고 책에 있는 대로 제대로 안 해가 나는 이번에 불합격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새로 시험 준비하시는 분이 합격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실기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점일 수도 있고 또 안 좋은 점일 수도 있고 잘 나한테 좋은 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커리큘럼은 이론, 이해와 개념 파악하시고 그 다음 기출문제 중심으로 필답형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 작업형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업형에 대해서는 부담을 여러분들이 많이 줄이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기법을 좀 활용을 할 겁니다. 아가 목동에 교과로 연을 날린다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렇게 묶어놓고 지금 아직 공부를 안 하셨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지만 공부하신 분들은 아, 이게 아시틸렌, 가스, 지파, 용접장치, 목적용, 둥근, 독기계 쪽에서 자율 안전을 확인을 받아야 될 방호장치 대상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그럼 여기 어떠한 방호장치를 해야 되는지 잘 연결을 시켜나가는 고리를 건다 그러죠. 공부하면서 이러면 흥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또 알아가는 그런 희열을 또 느낄 수도 있습니다. 뭐 희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너무 힘들고 괴롭다 이런 느낌은 안 들어야 되겠죠. 공부하시면서 지상에서 3일 운동하니 교량으로 오세요. 연호체는 냉랭하지만 다발용 때문에 천만다행이라 터널에 굴이 열립니다. 이런 것도 암기법인데 이걸 잘 활용해서 법규 관련되는 거는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조사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적어야 정답 처리가 됩니까? 이런 거 참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적인 단어와 전체적인 문맥이 맞으면 다 정답 처리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 그렇죠? 내가 생각할 때 이게 핵심 단어인지 문맥이 나는 잘 맞다고 생각하는데 채점자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채점자 기준으로 맞춰나가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암기한 이런 내용만 가지고도 실기에서 필기에서는 답을 골라내는 거지만 실기에서 그런 문장을 적을 수 있느냐?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연구하고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락이 있습니다. 보통 건설 현장에서 추락이나 낙하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 추락은 재해 예방 대책에 관해서 많이 묻습니다. 그렇죠? 이 재해 빈도가 좀 높다 보니 아무래도 우리 시험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출제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추락이라고 하면 일단 추락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답을 적으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교재에 또는 법률상에 있다고 해서 그걸 막 이렇게 암기해서 막 적는 거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게 관련되는 거는. 그러나 영상으로 나왔을 때 현장 상황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는 답안 즉 내가 암기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 상황에 맞는 답안을 적어 나가는 거는 더 중요합니다. 실기에서는. 교재에 있는 대로 예방 대책을 적었다 해서 이게 반드시 정답이 되느냐? 물론 정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렇지 않을 상황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구부에서 추락하는 것과 작업 발판의 끝에서 추락하는 건 다릅니다. 추락 방지 대책의 덮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덮개? 추락하는데 덮개가 무슨 재해방 대책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개구부에서 추락하는 데는 덮개가 더 맞는 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든다면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상황 파악을 해서 답안을 적을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추락에 대한 개념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안전. 또 직접 접촉이나 간접 접촉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영상이나 이런 것이 보면 물론 필답형도 마찬가지지만 감전 사고에 대한 원인, 대책을 찾아라 이런 게 나올 수 있는데 가장 쉽게 내가 개념만 알고 있으면 그런 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냉장고라 생각하고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고 냉장고 문에 접촉했을 때 간접 접촉, 또 안쪽에 충전 부분에 접촉하게 되면 직접 접촉 이런 걸 쉽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는 이런 예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작업형에 대한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사다리죠. 이동식 사다리입니다. 만약에 위에서 작업하다가 사람이 떨어졌다. 이럴 경우에 여러분들은 원인, 대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여기 위에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을 하다가 아래로 떨어져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들 암기 있는 걸로 적을 수 있을까요? 추락이라는 것은 지면에서 위로 올라갔습니다. 지면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사람이 공중에 떴습니다. 가장 먼저 뭘 생각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 제가 현장에 가서 강의할 때 그럽니다. 추락 방지 대책이 뭡니까? 이러면 가장 많이 답변하시는 게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최후의 방법, 가장 소극적인 방법이 뭐냐? 보호구라는 걸 아셔야 된다고. 안전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런 답변을 했다면 안전을 공부한 이후에는 그런 답변이 먼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가 나와야 되느냐? 추락이라는 게 바닥에서 위로 올라와서 사람이 떨어지는 것이라면 공중에 뜬 상태입니다. 공중에 떴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내 발을 디딜 수 있는 발판부터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다리는 발판이 아닙니다. 사다리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하기 위한 도구죠. 발판이라는 것은 최소한 발 전체가 다 디딜 수 있는 판이라 해야 됩니다. 최소한 20cm. 일반적으로는 발판의 폭이 40cm 이상 돼야 됩니다. 그런데 사다리는 아니죠. 그러니 사다리 자체에 올라가서 작업을 했다는 게 잘못됐죠. 발판 위에서 작업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됩니까? 비계라는 게 나오게 되죠. 그럼 비계는 왜 쓰는 것이냐? 이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현장에 가면 쉐파이프라 그러죠. 강관이라 그럽니다. 강관으로 건설 현장에 가면 이런 강관을 엮어서 이렇게 놓은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비계라 부릅니다. 이거 왜 만드는지부터 알아야 되거든요. 이 비계는 바로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동하기 위한 것도 설치하지만 첫 번째 목표는 작업 발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설치해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게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비계가 필요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비계 종류가 많아요. 말비계도 있고 강립비계도 있고요. 달비계도 있고요. 또 이런 강관비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부터 접근해서 들어가면 쉽게 이해가 되면서 암기를 좀 줄일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가 본 강의에서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이 본 강의에 오셔서 저와 함께 조금 쉽게 저의 도움은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빠른 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이걸 저는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 강의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